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국민건강지킴이죠.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박영숙 검진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관리부장 박영숙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4년 창립 이후 전국 17개 시도의 검진센터를 갖춘 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입니다. 128,000의 MDCT와 3.0T 초고화질 내시경 장비 등 최첨단 의료장비와 60여년의 건강검진 노하우를 녹여내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편안하고 신속정확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건강관리협회 직원들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60여 년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 글쎄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받지 않고 병을 키우는 것에는 치료 예우나 후유증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본인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건강검진을 조기에 받으셔서 검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건강검진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게 국가건강검진일 것 같은데요. 2년에 한 번씩 문자가 오잖아요. 사실 문자가 오면 받기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여유가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건강검진은 1995년부터 국민의 건강진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등 이 검진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국가암검진은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한 검사이며 이 검사는 조기진단 시 예우가 좋기 때문에 국가암검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한 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가암검진 받으시면 검진은 어떤 걸 받아야 될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와 흉부찰령, 그다음에 우리 위내시경 할 때 보는 거는 식도, 위, 십이지장 구부까지 보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찰령, 유방암검사, 그다음에 자궁경부암검사, 간암에 해당되는 간초음파까지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국가암검진이 해당되고요. 국가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검진 항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암검진을 꼭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면 그걸 받으시고요.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상복부 초음파나 혈관질을 보는 경동매, 그다음에 여성분 같은 유방초음파나 자궁 내막이나 보는 질초음파 같은 그런 경우들은 같이 국가암검진 2년마다 나오실 때 추가적으로 같이 검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으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네, 맞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20대, 30대 같은 경우 질환 위주로 검사를 하신다든가 4, 50대 같은 경우는 혈관질환 위주로, 그다음에 60대에 있으면 뇌신경계질환 이런 식으로 나이, 연령대별 검사도 하실 수 있고요. 뭐 애비비부 검진이나 그냥 청소년 검진, 뭐 이러한 심리혈관 검진, 그래서 검진 항목들이 여러 개 있으시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고 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건강검진 외에도 건강상담실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건강생활신청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연이나 절주, 나의 허리돌레아이기, 건강수치 기억하기 캠페인 등 다양한 건강검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나는 고객뿐만 아니라 방문객 누구에게나 당뇨유험군 접종관리 프로그램이나 만성질환 상담,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생활습관에 맞춤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두드리시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때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그래도 건강한데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다양한 공원활동도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건강관련한 책자도 해서 고객들한테 보내드리기도 하고 오시면 항상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강주천 수주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EM 후궁 던지기, 그래서 강주천 환경 꾸미기에 앞장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구청이나 군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후원 활동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저희 메디체크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소년원 검진, 국가유공자 검진, 헌혈 캐페인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아, 네. 10월부터는 저희가 연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9월 지금이 명절 전후로 해서 건강검진 받기에 조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말 또 연휴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그때는 너무 혼잡하고 밀린 그런 거니까 9월이 건강검진 받으시는 적기이고요. 그리고 또 9월에는 계절도감을 맞는 시기도 하니까 건강검진과 함께 계절도감 맞으시고 따뜻한 올해 겨울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주의사항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아직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올해 꼭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건강권리협회 광주전남주부 박영숙 검진부장님과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